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우를 처음 응용하셔가지고 하여튼 매일 응용을 한 번 마칠게요. 홀란시키려면 한 번 말해 드릴게요. 이 힘으로 이렇게 맞으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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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다가. 뒤로 좀 더 가요. 넓게. 이렇게. 일종의 횡재. 횡재로 맞으면 돼요. 그거 자기 앞에 하나 놔두시고요. 좀 뒤로 가야 되죠. 우리 원장님을 기준으로 옆으로 횡재. 기준. 횡재. 여기도.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이시면 제일 잘하시는 강사잖아요. 이렇게 모였잖아요. 몸을 끌고 나서 차량. 형님 반갑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세게 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을 쳐서 상대방이 잘 칠 수 있게끔 주면은 내가 힙법으로 치든 탑법으로 치든 해서 치는데 만약에 공이 떨어져도 계속 살이 돼요. 치지 않게. 그래야 운동도 되고 감각이 늘어요. 제가 한 번 원장님을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각 잡는 거 이렇게. 강을 잡으면서 상대방이 잘 칠 수 있게. 귀법으로 쳤다가 탑법으로 쳤다가. 그런데 중심이 뺏기면 안 돼요. 완전 중심이 뺏기면 안 되고. 중심을 항상 단전했어야 돼요. 그렇죠. 목으로 오면 파란 거. 멀게 오면 빨간 거. 그렇게. 파란 거로 안 했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안 하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강사가. 지금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가르쳐주고. 강사가 또 찾아다니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강사가 딱 센터에 잡고 가르쳐주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했죠. 한 번만 해볼게요. 각자 해보세요.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좋아. 구경 안 하면 안 된 걸.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되면 눈 sad. 제일梱나면, 이게ten지 말하자마자. 얼음도 안 돼. 그렇지. 박수 맞으세요. 들어왔죠. 박수 scratches.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아악. 1위 대결 4위 대결 마음대로 안된다고 가급적이면 오른손에서 번갈아가서 치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계셨죠?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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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그러면 이게 됐잖아요 제가 이제 가르쳐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렷, 정리해, 대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칸씩 밀어주세요 일로 오시고, 일로 오시고 그러면 상대가 바뀌죠 상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바뀐 상대를 또 하는거에요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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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리는 아이고 해치 긁거로우면 파란거 그리고 진행 과연 감사합니다.